이때 태종이 좀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는지 그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흘렀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령대군이 미인이라고 소문이 난 어리라는 기생을 궁궐로 몰래 데려오는 장면까지 살펴봤는데요. 기록을 보면 양령대군이 어리의 얼굴을 보고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이 아름다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리에게 한눈에 반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인 태종에게 들키게 돼요. 그 양령대군이 어리를 데려온 사실이 드러나자 태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자에게 어리를 소개한 이호방은 참수하고 그 가산에 모두 몰수하라. 어리의 일을 숨기고 알리지 않은 이승은 채찍 백대를 때려라. 그 태종이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할 정도로 당시에 엄청 분노를 했는데요. 심지어 태종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세자의 행실이 이와 같으니 태갑을 내쫓은 고사를 따르고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태갑은 원래 은나라의 왕인데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왕이에요. 그가 지금 태종이 태갑을 내쫓은 고사를 따르고자 한다는 것은 양령대군을 쫓아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태종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갑자기 태갑 이야기를 하면서 세자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한 번만 더 용서를 해달라. 세자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하의 말씀이 올사오나 세자께서 자질이 훌륭하고 아름다우시니 곁에서 아처만은 자들을 제거하고 올고둔 사람을 택하여 가르치게 하면 반드시 개가 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한 번 더 세자에게 기회를 주자. 이번 한 번만 더 눈감아 줍시다. 이렇게 태종에게 건의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태종이 양령대군을 세자의 자리에서 내쫓지는 않지만 세자로 하여금 당분간 공궐 밖으로 나가 있게 합니다. 당시에 태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세자를 기말로 세자의 장인입니다. 그 기말로의 집으로 내쫓아라. 또한 경들이 세자의 실수를 극진히 아래요. 세자로 하여금 뉘우쳐 깨닫게 하고 세자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세자를 잠깐 장인의 집으로 내쫓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령대군이 장인의 집으로 쫓겨나가는데요. 그 궐에서 쫓겨난 양령에게 세자의 스승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양령대군이 그 스승들을 보자마자 그 엎드려 통곡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세자가 말할 때마다 땅에 엎드려 흐늦게 울면서 뉘우치면서 말하기를 이 뒤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내가 쫓겨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위기감도 아마 들었을 것 같고 이거 뭔가 전이랑 다르구나 이런 어떤 경각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원컨대 사부들이 나를 지도해 주시면 나는 오직 지도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나를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저는 오직 선생님들 말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의 말을 들은 스승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늘에 맹세하시고 종묘사직에 고하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종묘에 고한 뒤라면 저하께서 어떻게 감히 선왕의 영령들을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종묘에다가 맹세를 해라. 종묘는 그 선왕들의 영혼을 모신 공간이거든요. 그 조상의 영령 앞에 맹세를 하신다면 어찌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양령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종묘에다가 자신의 잘못을 고합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 양령대군이 종묘에 이렇게 고했다고 해요. 왕세자 이재가 선왕의 영전 앞에 고합니다. 이재는 양령대군의 이름입니다. 신이 군부의 마음을 우러러 본받지 못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바른 선비를 멀리하고 소인배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사적인 욕망으로 법도와 예의를 무너뜨리고 여러 번 부모의 뜻을 어기고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 조상들의 덕을 더럽혔으니 신의 죄가 너무도 큽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앞으로 술, 여자, 사냥, 음악 이 네 가지를 영원히 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뒤에 신의 말에 변함이 있으면 선왕의 영령들께서 반드시 벌이 내려 주옵소서. 그가 양령대군이 종묘의 영령들 앞에 앞으로 제가 이 네 가지를 절대 하지 않겠다. 종묘의 영령들 앞에 반성문을 올린 거예요. 양령대군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태종에게도 직접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그 반성문의 내용이 아주 절절한데요. 태종실록을 보면 양령대군이 이렇게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요. 신이 세자가 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신은 그동안 전하의 자야만을 믿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간악한 소인배들과 어울리며 오직 사욕만을 쫓고 법도를 무너뜨리는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신이 어린아이의 습성이 남아있는 까닥에 소인의 유혹에 빠지고 또다시 혼미함에 빠져서 마침내 하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임금을 속이기까지 했는데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절절하게 자신의 죄를 고하면서 양령대군이 반성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한 기쁘다. 세자를 다시 궁에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절절한 반성문을 내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아무리 엄한 아버지라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근데 이날의 상황을 기록한 사관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쓰는 사관이 세자의 반성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묘의 고한 글과 임금께 올린 반성문은 모두 사부인 변계량이 지은 것이다. 사관이 왜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요? 사관은 뭘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으론 이게 세자의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게 전부 세자의 진심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실제로도 양령대군이 그 반성문을 제출하고 나서 과연 자신의 말대로 개과천사 하려고 했는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세자가 별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자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 때문에 스승들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세자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중단시키니까 당시 세자의 스승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것은 저하를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저하께서 이렇게 하시면 대체 무엇으로 전하의 마음을 감동시킬 생각입니까?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또 수업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스승들이 세자에게 지적을 하는 거죠. 스승의 이 말을 들은 세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세자가 자신이 이렇게 혼난 거는 내가 잘못해서 혼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임금에게 고자질했던 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난 거다. 그 고자질하는 그놈 잘못이지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 과연 세자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리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세자의 이 말을 들은 스승이 깜짝 놀라서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스승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양양대군이 계속 꾀병을 부리면서 수업을 중지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태종 17년 3월 23일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가 몸이 편치 못하다면서 수업을 정지하고 해질 무렵에는 관역을 세워놓고 활을 쏘았다. 그가 몸이 아프다고 수업은 안 하면서 또 활 쏘기는 하는 거예요. 그가 세자가 이게 다 꾀병인 겁니다. 이렇게 아프다면서 수업을 안 하는데 활 쏘기를 하고 있는 제자를 보면서 스승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몸이 편치 못하다고 하셨으면서 활 쏘는 것은 괜찮습니까? 몸 아파서 수업 빠진 사람이 활 쏘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그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양대군이 태종을 실망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양양대군의 동생이자 태종의 넷째의 아들인 성령대군의 초상이 났습니다. 이 성령대군이 아주 어린 나이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데 동생의 상이 났는데 양양대군이 신하들에게 그 활 쏘기를 해도 괜찮느냐고 물어보는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활 쏘기를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겠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대군의 상이 난 지 3, 7일이 지났으니 쏠 수 있기는 합니다. 그가 그 법적으로 가능하기는 한데 그래도 양양대군이 동생의 상이 났는데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양양대군이 결국 활 쏘기를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생이 죽었는데 세자가 궁중에서 활을 쏘며 놀았다고 한다. 자식이 죽어 부모가 애통해하는 이런 시기에 이와 같이 한다면 과연 인간의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가 쉽게 말해서 양양대군 제가 과연 인간의 마음이 있는 애인가? 태종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지 세자를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한 거예요. 어쨌든 양양대군이 세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크고 작은 말썽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인 태종을 정말 폭발시킨 사건이 결국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는 태종이 자신의 아내인 원경왕후와 함께 딸인 경정공주를 만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딸이랑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경정공주가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세자전에서 아기를 돌볼 유모를 구한다고 하기에 제가 구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 경정공주는 양양대군의 누나인데요. 옛날에 양양대군이 누나한테 유모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누나가 유모 좀 구해줘 이렇게 했던 건데 이 사실을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원경왕후가 깜짝 놀라서 누구의 아기냐? 태어날 아기가 없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대체 그게 누구의 아기란 말이냐?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자 경정공주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어리가 낳은 아기입니다. 태종이 그 양양대군을 공 밖으로 내쫓을 때 당연히 어리도 같이 내쫓았거든요. 그래서 어리와는 이제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세자가 어리를 세자전에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어리 사이에 자식까지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태종이 당연히 충격을 받았겠죠. 나는 이때까지 세자가 종묘의 선왕들 앞에서 맹세를 했고 자기한테 반성문도 제출했고 이제 세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세자는 부모를 속이고 어리를 몰래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태종이 양양과 어리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장 이 일을 공론화하지는 않고 세자의 스승이었던 조말생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세자는 체격이 장대하니 학문만 이뤄지면 충분히 종묘사직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고 깨우쳐 주려 했다. 어느덧 세자가 성인이 되어 자식까지 낳았는데 학문을 좋아하기는커녕 음탕함이 날로 심해진다. 옛 역사에서 임금이 간신의 참소에 빠져 세자를 패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것을 거울삼아 결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러나 세자의 행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세자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희망을 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태종이 조말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조께서 계곡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손자대에 이와 같은 자가 나오다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이때 태종이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는지 그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흘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태종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양령대군이 그렇게 많은 말썽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끝까지 양령대군을 믿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때쯤 오면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사실상 양령을 끝까지 데리고 가기가 힘들겠다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다음 사료 읽기 시간에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양령대군을 폐위하고 자신의 삼남인 충령대군을 왕세자로 삼는 결단을 내리는 세자를 교체하게 되는 그 순간들을 실제 기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